임양은 사랑의 길 제 10화 용서되지 않은 이틀간 1981년 4월 30일 정말로 악몽같은 날이 지나갔지만 도저히 친정어머니를 크게 다치게 한 시어머니를 사랑받은 샘축으로 보문하기는 역부족이었다. 내 생전에 아니 하느님을 알기 전에 그렇게 수없이 죽도록 당하고도 그 누구를 원망한 적이 있었던가. 친정어머님께서는 시어머님의 해갑잔치를 해드리기 위하여 이모님들과 함께 며칠을 고생하시면서 정성껏 음식을 장만하여 해갑잔치상을 차려드렸지 않았던가.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일찍 찾아와 친정어머님께 소고했다는 말은 못할 망정 밀쳐서 크게 다치게 하시다니 시어머님께서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간단하게 밥 한 끼 먹자. 하셨지만 그럴 순 없어 시대 경제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친정어머님께서 정성을 다여 해갑잔치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한 살짜리 막내가 있었기에 시어머님께 하루 전에 오셔서 아이라도 좀 봐주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래야지야 하셨다. 그런데 해갑잔친날 열두시가 다 되어서야 자녀들과 함께 오셨다. 중간에 막걸리를 찾으신 분이 있어 일손이 부족했기에 시동생에게 막걸리 두 대만 사다 달라고 했더니 그 막걸리값 40원도 달라고 하여 받아갔다. 형제들이 많아도 돈도 받지 못했지만 사랑받은 셈치고 봉헌했다. 그런데 고생고생해서 시어머님 잔치상을 마련해 주신 친정어머니께서 죄 없이 시어머니로부터 당하는 것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.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남편만이라도 여보 젊은 우리들이 참고 봉헌해야지 어쩌겠는가 잘 봉헌하세 하고 한마디만 해 주었더라도 이내 봄눈 녹듯 녹았을 텐데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도록 오히려 퉁망스럽게 화를 냈다. 결혼해서 처음으로 차라리 고아에게 씹을 가서 이 정성을 쏟았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머릿속에 감돌았다.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행여라도 애비 없는 자식 코롬 씨 딸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내 한모 맡기지 않고 죽음을 불쌍하면서 얼마나 놀아가며 살아왔던가 그리고 외롭게 자란 나는 시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도 많은 집에 씹 가서 오순도순 서로 오해하며 행복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보고픈 마음이었었다. 내가 택한 길이었기에 시집 와서 바로 시어머니 빚 갚아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허리껀 졸라매고 굶어가면서까지 시어머님의 말씀에 순명하고 살았다. 소처럼 쉬지 않고 일하면서 종갓집 만면으로서 그 수많은 일들을 치를 때마다 시어머님은 내가 없으면 지가 다 할 일인데 뭐 하며 큰 자식이 한 모든 일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라며 당연시하셨다. 반면에 작은 자식들이 한 일들은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때마다 수많은 빚을 다 갚아낸 내 앞에서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하며 자랑하셨지만 나는 조금 더 섭섭한 마음을 가져본 적 없이 기쁘게 해왔기 때문이다. 사실 장손이라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. 시어머니는 내가 시집갈 때 해갔던 물건들조차 하나도 주지 않으셨다. 친정어머니가 나 어렸을 때부터 시집갈 때 해준다고 모아두었던 농지기들과 손수 만드셨던 명주배, 모시배, 삼배 등 많이 해갔던 물건들 중 당장 덮어야 할 입으로는 보사하고 열한 개나 해간 벽이 하나도 주지 않고 모두 다른 곳에 사용하셨다. 그래서 도보이나 살림살을 다 사주셔야 했던 친정어머니께는 너무 죄송했지만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. 그런데 힘들여 해값 잔치 해드리느라고 속하신 친정어머니를 그렇게 크게 다치게 하다니 나 하나만을 위해 이날 이때까지 고생만 하시며 청상으로 늙으신 어머니 좋다는 거 다 놔두고 가장 복잡한 집으로 시집을 가니 내가 다 잘할 것을 아닐까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. 내가 늙어질까면 호우만 사주면 된다이 뭐 하셨다. 그러나 그러나 기울어가는 종갓집에 팔남매 장손 면유로 씹을 가는 바람에 친정어머니를 잘 해드리기는커녕 홍어 한 번도 사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딸의 시댁을 위해서도 고생만 하셨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.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 어떤 공병과 오욕을 당하고 큰 돈을 빼고 사기를 당했어도 모두 용서하며 샘치고 살아왔으나 나를 이해해줄 줄 알았던 남편의 몰리에는 나를 더 견딜 수 없게 하였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